Q. 리니지 2M의 관계자 Q. 리니지 2M의 관계자 Q. 리니지 2M의 관계자분들 Q. 리니지 2M의 관계자 Q. 리니지 2M의 관계자분들 Q. 리니지 2M의 관계자 수염 좀 길러가지고 살짝 좀 길게 길른 다음에 창 들고 내가 한번 뛰어갈라니까 그런거 좀 센스있는 광고 좀 줘봐 나도 좀 돈 좀 벌어보게 니네만 먹고사냐 나도 먹고 살아야될거 아니야 인생 빼고러 가는데 리니지 투입만 안했어도 강남에 아파트 두채는 있어 월세 살고있구만 빚에다가 라스트공업 때 줄 돈 5700에다가 여기저기 빚 갖다 아니 맞잖아 야 너네도 돈 벌었으면 나도 좀 나눠줘라 이문주가 여러분들 리니지 투입 광고에서 창 들고 뛰어가가지고 휘두르고 하면 존나 얼마나 광고 팬들도 얼마나 뿌듯해하겠어 맞잖아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민심이 좀 날아가서 리니지 투입이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적이고 돈벌이 아닙니까 팬분들도 그래도 문주가 좀 광고 찍어서 돈도 좀 얼마나 좋아하겠어 광고 좀 줘봐요 시원하게 주세요 시원하게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뭐 리니지 투입에서 지금 이미 뭐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오디네 해가지고 이탈할 사람들 다 이미 이탈했고 어? 내가 뭐 광고 찍는다고 해서 솔직히 뭐 오디네 영향을 가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 게임자한테 미안한 부분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뭐 불소를 갖다가 내가 광고를 찍고 불소를 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에 리니지 투입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좀 고인물이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내 목소리도 뭐 다이아면은 지금 나오는데 광고도 찍었던 사람인데 저 하자 없으니까 시원하게 광고 한번 주세요 한번 찍게 아니 NC 게임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난님 고양이 그거 왜 찍냐고 막말로 맞잖아 불소는 나한테 안 봐도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카카오 게임자한테는 미안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불소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 린투 같은 경우는 좀 줘야지 같이 좀 먹고 삽시다 같이 좀 그리고 제가 그 린투엠 관계자분들 혹시 방송 보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깐다고 해서 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만큼 내가 깔 수 있을 만큼 내가 열심히 했던 거고 명분에 맞게끔 내가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에 내가 뭐 깐다고 해가지고 뭐 사실 잘못된 건 그건 누구나 다수의 사람들이 유저들의 대표로 돼가지고 내가 뭔가 언급을 한 거지 에 게임사들도 좀 보면은 선 넘는 게 좀 있잖아 사실 아이 뭐 불소 숙제가 들어와요 불소 안 한다니까 아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불소하지 린이제2엠하지 오딘하지 골드윙하지 씨발 네 가지를 갖다가 죽어요 사람 죽어 체력도 안 돼 에 이거는 진짜 친한 형들끼리 같이 하는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린이제2엠은 당연히 프로모션이 없겠지만은 에 솔직히 뭐 해왔던 공이 있으면은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광고를 아 좀 광고 하나 찍게 해 엔시게임 때문에 내 인생 진짜 거꾸로 간다 에 아니 뭐 일단 뭐 죄송합니다 제가 나락으로 좀 보낸 분들이 많아서 라스고용이나 직진의 유리 같은 경우도 제 거 방송 보다가 린이제2엠 시작한 건데 뭐 영감도 마찬가지고 영감은 원래 안 한다 그랬거든 아이 카즈향도 마찬가지고 그 몇몇 몇몇의 사람들만 해도 몇백억이야 미안해 죽겄어 아이 진짜로 그 린이제2엠 관계자분들 내가 좀 에 님네 진짜 성공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정도까지 해왔으면은 광고를 하나 좀 주세요 에 꽁트로 하나 광고 하나 찍게 아이 좀 위에다가 얘기해갖고 돈도 좀 광고비도 좀 많이 좀 주세요 내가 지금 뭐 유튜버 지금 뭐 10만 구독자라고 뭐 지금 좀 무시하는 겁니까? 에? 아이 막말로 나은이었으면은 린이제2엠 이렇게까지 성장했겠냐고 구독까지 다 맞춰 할 만큼 했잖아 에? 아니 일단은 뭐 내가 호구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에 솔직히 뭐 호구가 된 거는 이미 지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솔직히 나한테 광고는 하나 줘야지 시원하게 줘봐 아이 씨 아이 난님구형한테는 광고 주고 나한테는 왜 광고를 안 주냐고 어? NC에 관계도 안 되는 사람이 갖다가 그냥 뭐 NC게임 하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무슨 어? 오!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